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AWS 계정의 보안 설정을 진단할 수 있는 스크립트인 Security Baseline Self-Test를 소개하겠습니다. Security Baseline Self-Test는 계정 보안과 관련된 15개 항목들에 대한 설정을 자동으로 진단합니다. 이 15개 항목은 고객의 AWS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안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보안의 많은 리소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고객을 위해 잘못 설정되었을 때 큰 보안 위협이 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조치가 가능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curity Baseline Self-Test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점검 권한이 있는 IAM 유저가 Access Key와 Secret Access Key를 사용하여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Security Baseline Self-Test 스크립트는 AWS의 Python SDK를 사용하여 현재 계정의 보안 설정 정보를 가져온 뒤 프로그래밍된 기준에 따라 현재 설정의 위험도를 진단하고 결과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결과 리포트는 이 슬라이드의 이미지처럼 나오며 점검에 대한 결과와 실패 항목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점검 결과의 위험도는 Danger, Warning, Success와 Information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Danger, Warning, Success 3단계는 계정 침해 시도에 대한 취약도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트 어카운트 및 IAM 유저의 MFA 미설정은 계정 침해 시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Danger 상태이며 대체 연락처 미등록이나 IAM 유저에게 직접 연결된 IAM 폴리시는 침해 시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링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설정과 가드위디 설정 같은 진단 항목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 단계로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제공합니다. 이어 간단한 시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셀프 테스트 시연입니다. 먼저 AWS 샘플즈에서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셀프 테스트 레포지토리를 검색해 줍니다. 레포지토리에 들어가면 스크립트 코드와 리드미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실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 방법은 아래 리드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영문 버전과 한국어 버전 두 가지 언어로 지원 중입니다.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이썬 쓰리와 깃 그리고 AWS CLI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시연에서는 사전 준비 단계는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준비가 완료됐다면 먼저 진단하고자 하는 AWS 계정에서 점검 권한을 가진 IAM 유저를 생성합니다. AWS 관리 콘솔에서 IAM 관리 콘솔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저 애드 유저 유저 이름은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테스터로 하겠습니다. 콘솔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옵셔널은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을 선택해 주시고요. 퍼미션 옵션에서 Attach Policy Directly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Create Policy JSON 탭에서 권한을 입력해 줍니다. 이 권한 정책은 Git 리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다음을 눌러 넘어가 주시고요. 정책 이름은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폴리시로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폴리시를 선택하시면 정책이 생성됩니다. 정책이 생성됐으면 다시 IAM 유저 생성 화면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새로 고침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폴리시를 검색해 주시면 생성된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선택해서 유저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이트 유저를 눌러 유저 생성을 완료합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유저의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성된 유저를 선택한 다음 시큐리티 크레덴셜 스탭에서 액세스 키, 크레이트 액세스 키를 선택합니다. CLI를 선택해 주시고요. 체크, 넥스트 옵션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액세스 키가 생성되었습니다. 생성된 액세스 키는 유출이 되었을 때 치명적인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아래에서 액세스 키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유저 생성까지 완료됐다면 이 크레덴셜을 AWS CLI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연결된 링크를 새 탭에서 열어주시고요. 아래 보시면 AWS 컨피규어를 통해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WS 컨피규어는 AWS CLI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구성해 보겠습니다. AWS 컨피규어 명령을 치시고 그 다음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아까 다운로드 받은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입력하겠습니다. 리전은 원하시는 리전을 선택해 주시고요. 아웃풋 포맷은 제이슨으로 하겠습니다. 디폴트 프로파일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Gitclong 명령을 사용해서 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십니다. 그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리드미 파일을 보며 구성합니다. 파이썬 가상 환경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파이썬 가상 환경 생성에 필요한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만들어진 가상 환경을 액티베이트 해 주시고요. 왼쪽에 이렇게 나오면 가상 환경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의존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런 스크립트 명령을 실행합니다.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셀프 테스트 스크립트는 프로파일 옵션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CLI 환경을 구성할 때 디폴트 프로파일이 아닌 따로 별도의 프로파일로 구성하셨다면 이 프로파일 옵션을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프로파일로 진단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명령을 실행하면 언어 선택이 나오는데 저는 영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진단이 완료되고 리포트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는 이렇게 HTML 파일로 생성됩니다. 이 HTML 파일을 열어주시면요 이렇게 리포트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점검 리포트에서는 점검 결과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링크가 함께 제공되니 조치가 필요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셀프 테스트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